평화 완료 쌤 쌤 쌤 아 재석이 오래간만이야 그래 그래 ойд disc 까지 그 전부터 홀쩍해진 것 같아. 방송 잘 먹었어요. 식사 좀 더 하고 계세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갔다 갔다. 형님. 왜 또 식사 따로 따라 하세요? 난 여기서 뭐 좀 먹었어. 별로 친하지가 않아? 그냥 따로따로 먹는 거야. 형님. 종이 쓴다. 대상인사. 모두 생박했구나. 저요? 저는 오늘은 힘들 것 같으면. 이거 라이벌인데. 이거 라이벌인데. 또 여기가 좋은 plant? 경기형이요? 그럼요. 축하해. 대상은 축하해. 대상이요? 대상은 올해는 좀 해둘 것 같다. 올해는 좀 해둘 것 같습니다. 누가 한 번 해둘 것 같아. 오래됐지? 오래됐지? 그럼 쉬고 계십시오. 그래, 감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치러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옹아. 이야. 왜 그래? 격지. 격지 패션. 뭐야, 이거. 야, 이거 좀 그림 하나 그려야겠는데. 형, 유도 좀 하세요. 하지. 진정?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다 이래서 유도하잖아. 이야,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오늘 뭐. 노래, 노래. 노래하실 거래요. 선생님. 그거 있잖아요, 밥솥. 압력 밥솥. 압력 밥솥이라고요? 예, 앨범 나왔어가지고. 신곡. 신곡. 선생님, 노래가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좀. 예측은 한 번 나갈게요. 예측은 한 번 나갈게요. 예측은 한 번 나갈게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겐. 감사합니다, 이겐. 이겐구 화이팅. 이겐구 화이팅.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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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